짜란 따란 한국 슈퍼가 근처여서 한국 슈퍼까지 왔어요 순두부를 구매하려고 한인마트에 들렸다 비비고 순두부를 많이 사고 싶었는데 사는 순두부가 품절되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아쉬운대로 비비고 두부만 몇 개 집어들었다 비비고 두부 2,400원 아이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려고 요청한 아이스크림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경보 3단계라 그런지 찾는 아이스크림도 보이지 않는다 냉장고 문 한쪽이 고장인 것 같아 반대쪽 문을 열고 집어가려는데 손이 낀다 낑낑거리다가 아이스크림 두 개 빼는다 성공 비비빅 흑임자 1,000원 아직 순두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혹시나 어딘가에 순두부가 있을까 더 찾아봤다 그러다가 발견한 모닝 두부 사고 싶었던 비비고 두부보다는 훨씬 작지만 크기가 아담해서 먹기도 편할 것 같아 장바구니에 여럿 담았다 모닝 두부 8,400원 광천김 16,100원에 7,060원 16개 입 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어묵꼬치가 먹고 싶어 냉동 어묵도 골라본다 부산 사각 어묵꼬치 3,030원 막상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면 할인 금액 적용도 자주 받는다 애들 것만 사려다가 결국 내 아이스크림도 샀다 제 스윗한 친구가 오마이 치킨을 또 먹으라고 좋았네 잘 먹을게 고마워 스케치북도 챙겨주고 하성이 옷까지 샀더라고요 한국 쇼파에서 장본 거고 이거는 오늘 친구가 아들들 선물 줬는데 자 봅시다 뭐가 들었나 선물 언박싱 타임 보세요 옷보다는 아직 장난감을 갈망하는 하성이다 아 마스크도 있어? 오 뭐야 이건 내 거구나 팔찌, 목걸이, 립스틱까지 아 마스크도 이렇게 챙겨줬어 검정색 아 이건 내 옷이야? 와 내 옷도 샀어 대박 가짜의 선물을 바꾸는 엔돌핀 한가득이다 잘 어울리네 뉴욕 하성이가 맞은 5세트 상의 옷 두 아이 모두 카봇 장난감에 심취해 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장난감을 꺼내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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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치킨이 들어있다 그리고 야밤에 행복한 치느님 영접 선물받은 옷을 입어봤다 카메라에 하이리 얼굴 가득 프리사이즈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샤랄라 풍? 오디오 겹친다 동화 속에 그런 분위기로 원피스 선물 받은 옷 입어봤어요 우측 보여주기 그래서 이걸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어요 슈퍼카 받았고 저는 옷을 받았고 마스크랑 옷을 받았어요 엄마 실수 놀리기 준비하고 오늘 또 동생 집으로 또 갑니다 친구 집 선물받은 옷 입고 썸네일 좀 찍어보려는데 역시 단체 사진은 어렵다 목걸이도 선물받은 거 팔찌도 선물받은 거 어딨니? 뒤로 슉 들어갔네 팔찌도 선물받은 거 포스티에서 샀던 재킷 입고 생각보다 필요한 게 많아서 보조배터리 뭐 여러 가지 들어있고 집도 치워야 되는데 집은 나중에 치워도 되니까 구름이 잔뜩이다 문이 또 열려있었어 오늘 트렁크가 열렸나봐 어제는 내가 트렁크를 잘 안 닫힌 채로 두고 와서 내 실수로 방전된 차는 힘이 없다 보넷 열어서 또 배터리 충전한다 점프 잭 연결하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힘차게 시동을 걸어본다 점프 스타트 끄고 보넷 후드 내려 제자리에 꼽아놨다 그리고 출발 귀찮아서 가장 자주 먹는 메뉴 순두부 넣고 참기름 한 스푼 쭈유 한 스푼 파 잘라놓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파솔리 솔솔 대충 후드티 입고 왜 젖었는지 모르겠고 가야죠 아... 갑니다 내일은 할로윈데이라 파큰 세이브에 빌렸다 50센트야 진짜 코스튬 특가 판매하길래 두 개 골라 집었다 해골이랑 유령이 할로윈 코스튬 420원 마시멜로 2,500원 붉은 음료수를 찾아보는데 석류주스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포유 석류주스 2,600원 뱀젤리스낵 1,400원 참깨 크래커 2,500원 체달치즈 2,260원 모차렐라 치즈 7,000원 냉동 블루베리 5,900원 챙겨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셀프차크아웃했다 비가 와요 장보고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파큰 세이브에서도 사지 못한 것이 있다 라이치 통조림을 찾지 못해 동네 아시안 식료식품점에 가봤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찾지 못한 식품들을 이 식료품점에서 발견하고는 했다 이번에도 기대를 걸어본다 라이치... 더욱 통조림을 구했다 통조림을 샀어요 할로윈 데코도 있나 볼 겸 카운트다운에 왔다 거미줄 데코레이션 8,400원 할로윈 굿이스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옆칸에 있는 초콜릿도 구매했다 미니 초콜릿 2,940원 수박주스가 세일하길래 하나 골라봤다 UFC 수박주스 1,700원 열심히 장보고 집에 오니 남편이 주문한 식품 배송이 왔다 비가 와도 밖에서 픽업해야 한다 아들의 올바른 힘자랑이다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식품정리는 알아서 척척 자동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에 엄마는 감동이다 정리... 이거 먹고싶어 하성이가 먹고싶은 냉동베리 8,830원 젖고구마 2,950원 클립스 2,950원 바나나 2,350원 과일통조림 1,260원 일본 코슬러 샐러드 4,370원 샐러드 3,360원 치킨 러겟 8,830원 할로윈 아침이 밝았다 간단히 준비하려고 어제 산 스낵들을 꺼낸다 평범한 마시멜로는 밋밋할 것 같은데 마시멜로를 다 꺼내서 얼굴이라도 그려줘야 되겠다 빨간 아이싱을 꺼내 붉은 표정을 그려줬다 붉은 표정에 무서운 마시멜로들을 집합시켰다 검정 올리브 단면이 보이게 올리브를 슬라이스 했다 참깨 크래커 네모네모 크래커를 트레이에 올려두고 치즈 슬라이스를 얇은 한 줄로 잘라줬다 마일드 쌀사 소스를 크래커 위에 올렸다 얇게 자른 치즈를 올려 치즈 붕대를 감아주고 올리브 슬라이스를 올려 미라 크래커에 동그란 눈을 박아줬다 그렇게 미라 군단을 만들었다 라이치 통조림 주스 안에 라이치 가득 냉동 블루베리 저번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라이치에다가 블루베리 넣으면 눈알 같아요 지난번 아이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눈알 주스를 재탕해본다 섬유 주스 섬유 주스를 칼칼 부어줬다 마셔보니 당도가 많지 않아서 라이치 주스도 같이 섞어줬다 슈크림 빵 아이싱 슈가 크림 나라 노란색 식용 색소 원하는 물기에 아이싱 슈가가 나올 때까지 아이싱 슈가를 추가하면서 저어줬다 아이싱 슈가 찍어올려 노란눈에 빨간 입을 그렸다 내 입술은 옆으로 찢어 그리고 다크함이 짙은 메이크업을 해봤다 하성이가 뱀파이어 메이크업을 부탁해서 메이크업 해줬다 응 티 맛있다 엄마 물티야? 엄마 뱀파이어 뱀파이어? 응 이 검이 더 있어 검이 더 있어 에이치 더 있어 할로윈 장식이 신났다 맛있겠다 음식 준비해놓고 스노우놀이 하면서 놀았다 응 응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같이 두들겨도 맞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크한 컨셉인데 다들 얼굴은 밝다 여러분 저는 케디 카메라로 이 집을 닫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엄마랑 아들마냥 귀여운 할로윈 던킨 도넛 코로나 이후 이전과 같은 할로윈은 아니었지만 할로윈 분위기를 내봤다 하성이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라 가자 아침부터 부스스한 머리로 밖에 나왔다 이럴 때는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줘서 고맙다 나는 하성이 청력 문제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하성이는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고 있다 하성이와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를 못 찾았지만 학교에서는 소음이 많으니까 보청기 착용을 권장 받았다 오늘은 청력 검사를 다시 받는 날이다 락다운 이후 병원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다 추가 절차가 생겼다 하루가 와요 바로 반췄다 어떤 모일을 주셨을때 个 모듈이 What hotel would you go to please? 어디ology or Three. Yeah, Model 3. What time is your appointment? 9.30 Oh sorry, Traces please. Have you been to any places of interest with COVID-19? No, no, no. I can't have you or anyone in the bubble awaiting any COVID results? No. Anybody got a cough, cold, flu, loss of smell, loss of taste, fever, nausea or vomiting? No. And you haven't been to... 긴 질문이 드디어 끝났다. 병원에 들어갈 때 이것을 제출하라 그런다. 자동차 주차하고 유아용 마스크를 깜빡해서 성인용 마스크 귀걸이 끈을 묶어 하성이 사이즈로 만들어본다.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칭얼거리지만 어쩔 수 없지. 슈퍼클리닉 병원으로 걸어간다. 아까 우리가 질문받은 곳을 지나 앞으로 쭉 전진해서 병원 입구까지 왔다. 앞서 질문받을 때 받았던 지침에 따라 받았던 쪽지를 들고 병원문에 들어섰다. 병원 게이트에 있는 카운터에 앞서 받았던 프린트를 제출하고 해당 클리닉 모듈로 들어가 우리 차례를 기다렸다. 담당 선생님 만나서 검사도 잘 받고. 하성이 보청기 이어 모드 새로 받았고 보청기 드라이하는 그런 것도 지금 받았어요. 뭐 이렇게 비싼 케이스에 주는 건지. 하성이 몸이 계속 성장해서 최소 1년에 2번 이상은 병원 출석을 하고 있다. 간다. 간다. 예이. 오전까지만 해도 쾌적했는데 뉴질랜드 날씨답게 다시 울고 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 볼 수 있어서 비가 와도 마음은 쾌적하다. 사두었던 아보카도가 물러져서 이제 먹어줄 때가 되었다. 미니쥬 썰어 블렌드 해보려는데 잘 갈아질까 걱정이 돼서 숟가락으로 작은 토막을 냈다. 꿀이 없어 메이플 시럽이라도 둘러봤다. 집에 우유가 없어서 요거트라도 넣어야겠어. 없는 것이 많다. 아마 그냥 숟가락으로 넣으면 두 숟가락 되는 정도 분량을 크게 크게 넣어서. 내 스푼 같은 두 큰 스푼을 넣어봤다. 깜짝 놀란다니까. 엎치락뒤치락 흔들어서 아보카도 퓨리를 만들었다. 내 유튜브 영상 영어자막 수정 작업하고 애들은 옆에서 홈스쿨링 중이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지면 같이 체조 수업도 한다. 이 시간쯤 울려퍼지는 학교 종소리. 이 종소리를 몇 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전체를 모르겠다. 오늘은 터키 음식 좀 먹어볼까?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인 아저씨를 찾아본다. 찾았다. 우선 케밥 박스 두 개를 시켜봤다. 소스는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테이크어웨이 하려고 많이 나와 있다. 건너편 가게도 바빠 보인다. 케밥이 준비되는 동안 동네를 둘러본다. 여름이 되어 더욱 밝은 하늘에 핑크빛 꽃들을 보니 보기만 해도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것 같다. 정말 이 푸른 배경에 핑크함이 너무 좋다. 나리말과 고인을 찾아온 사람들도 보이고 그릴고기를 찾아온 사람들도 보인다. 되게 맛있는 냄새. 그늘 아래 쉬어가는 노부부도 보인다. 케밥 박스 테이크어웨이가 나왔다. 아, 미니 박스구나. 생각보다 되게 작네. 오후에 나와보니 하늘빛이 변해있다. 중국 슈퍼마켓은 과일이 싸서 자주 왔었는데 요즘은 가격 경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순두부 가성비가 좋아서 이렇게 순두부나 몇 개 챙겨본다. 순두부 300g, 2200원 딱 땡기면 이제 빠지겠대요. 맞아. 왜 하이라. 곧 빠질 것 같다. 난 그냥 주문빼겠다. 아무도 못 만지게 해서 해달라고 해. 며칠째 대롱대롱인데 이날 저녁에 하이리가 스스로 이빨을 떼어내서 치즈 페어리 곧 보겠네. 이빨 요정인 척 베개 밑에 돈을 넣어뒀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에는 내가 주문한 식품들을 배송받았다. 카운트다운 트럭 안에서 우리 식품들을 골라 집 앞까지 배송 주시는 배달아저씨. 손인사를 건네시고 가셨다. 하이리가 먼저 나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자 하성이가 뛰쳐나와 다 들겠다고 한다. 저거 쉬워! 카바니에 완수하나 하이리는 칭찬거리 뺏긴 것 같아 그리 유쾌하지 않는다. ...